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덕구청이 1550만원 90분 강의 김재동씨를 초청하려고 하다가 아마 무산한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한국사회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김재동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연료 책정이 과연 합당한가 이번 행사는 예능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연 행사죠 6월 15일날 대덕구와 김재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이런 제목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강연 행사의 90분짜리를 하면서 1550만원을 김재동씨 함께 대덕구청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강연 행사입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강사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대개 강연 시장의 상황을 좀 더 소상하게 압니다 대개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가 있고 대개 A급 강사의 수준에 비춰보면 아주 높은 강사료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5배에서 8배 정도 높은 가격을 대덕구청이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곳이 있으나 시장 가격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연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옹호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보온성 강연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급 강사의 수준에 비해서도 5배나 7배 정도 높은 가격이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 강연료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출처가 어디냐 대덕구청의 재정자립도는 16%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민들의 세금이라든지 또 세외 수입으로 거두는 것이 16%밖에 지나지 않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덕구청의 재정규모는 4,104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 그러니까 일반 납세자들이 대덕구청에 사는 주민들 위해서 지원한 액수가 3,01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의 84%가 그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굉장히 낮은 그 전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구청이 엄청난 그에게 강사료를 지불한 거죠 그 이유는 갑자기 공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공돈을 지불한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확산을 촉진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2018년도에도 대덕구청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덕구청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전국 지자체를 이렇게 다 모으면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큰 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눈 먼 돈이 교육부가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지자체 담당자에게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5명의 강사를 순차적으로 부르기보다도 유명 강사를 불러서 그냥 돈을 화끈하게 지불하는 것이 지자체 담당자에게도 덕이 되는 일이죠 눈 먼 돈은 참 우리나라에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을 할 여력이 안 생기면 눈 먼 돈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겠죠 그때가 되면 나라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도 논쟁의 끝입니다 제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문제의 뿌리를 한번 추적해보자 교육부 예산이 급속하게 평창했습니다 작년 또에는 거대 예산, 거대 정부, 큰 정부 정부는 크기면 좋다 이런 믿음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예산 규모가 교육부 예산이 74조 9163억입니다 2018년도가 68조 2322억원이었습니다 18년 대비 19년이 예산이 얼마 교육부 예산이 늘어났는가 하니까 9.8%가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라 경제가 한 2.7%, 2.2% 이렇게 성장하니까 소득 성장률이 2.2%나 2.7% 정도인데 정부가 끌어들이는 돈은 9.8%인 거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거두어 가지고 쓸데없는 짓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입하니까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어떻게 경제가 살겠습니까 교육부 예산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급속하게 근데 지난해만 일이 아니고 교육부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2000년도에 19조 1720억원이었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2005년도에 27조, 2010년도에 41조, 2015년도에 51조, 2018년도에 62조, 2322억원이었습니다 2010년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규모가 3.24배가 늘어난 겁니다 교육예산은 대개 전체 예산 가운데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3.2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학령인구 6세부터 21세까지의 인구는 얼마냐 1138만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학령인구가 얼마냐 824만 2천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인구가 얼마 줄었는가 하니까 학령인구가 314만 1천명이 들었습니다 2000년에 비해서 314만 1천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3.24배가 증가한 겁니다 정말 그냥 예산 갖다 쓰는 겁니다 때리 막 그냥 쓰는 거죠 18년 동안에 아이들 숫자는 314만 1천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24배가 증가한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중앙정부가 지지하는 교부금이 2014년도에 학생수 638만 명에 39조 4,11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18년이 되면 학생수가 448만 명을 줄어듭니다 학생수가 80만 명이 줄어드는 거죠 예산이 47조 6,95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2014년부터 18년까지 학생수가 80만 명이 줄어드는데 시도교육 예산은 8조 2,893억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상당히 거기에 따라 조정이 돼야 되는데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남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나 벌리는 겁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한국교육은 현재 체제로서는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는 4차 산업혁명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적응에 불가능한 그런 인재를 만들어낼 거로 봅니다 우리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 대량 생산체제에 상당히 잘 적응하는 그런 인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생각하느라 힘을 갖고 있는 사유하는 힘을 갖고 있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 관계하신 분들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처럼 교육부와 같은 큰 관료화되는 조직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무엇이든 간에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회기라된 방식으로 뭔가 해법을 만들어서 밑에다가 지시하는 방식의 교육체제를 유지하면 우리 사회는 아마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이 주도한 시대에는 그게 적합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재동 씨 그런 고액 강연료를 많이 받았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한 차원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 그 문제의 근원에는 막대한 예산을 가져다가 중앙 집중화되고 회기라되고 평준화되는 그래서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계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관료 조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부를 아주 현저하게 축소하거나 또 교육부를 심지어는 없이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한국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육은 재건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경쟁력이 계속해서 낙후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문제는 그냥 교육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나타내는 한 가지 사례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시대가 바뀌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역동적인 변화에 적합한 해법을 찾아내는 조직이 탄생을 해야 되거든 교육부가 그렇게 독점적이고 구경화된 관급화된 교육섭의를 한꺼번에 다 갖고 자기들이 만든 해법을 밑에 지시하게 되면 변화에 가장 최적의 해법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한국 교육이 지금 갖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 점을 주목해서 좀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삶의 수준이 나아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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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